이거 분명히 챌린지야 야 이거 올려봐 그냥 가자 가란대로 가자 가란대로 이거 먹고 어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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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되네 빨리와 여기가 들어가는게 같아 아 피 채우는 데가 없구만 이게 무덤인거 같아 예 네 그런거 같네요 어 뭐야 옆에 아씨 옆에도 다 그거 있습니다 어느쪽일까 바닥 조심해라 뭐야 이거 이거 지팡이 지팡이 어어 화방 짱좋아 어 여기 갈고리 있습니다 근데 아마 죽을걸 내가 밟아서 가야돼 밟아서 갈고리 끊어 어 오케이 네모난거 탄약인가 어 탄약이야 나 벌써 930개인데 나 1000개짜리 깔 수 있을거 같아 어 여기 구석이 있었는데 아 그냥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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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 이런건 과감하게 버려 레이저 두개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야 야 화방 짱좋네 밑에 아냐아냐 어제 올리지마 저거 한명가서 밟어 잠시만요 저 옆에께 또 또 아아 그리고 너 올라가 아이 너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너 올라가서 저기 건너가 어 건너가 건너가서 밟어 아 다시 다시 내려오세요 아냐 안 내려도 돼 그냥 우리 올라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공이 있다 여기 공 집어넣는거네 내가 이거 피해서 길을 뚫어 길을 뚫어 내가 공 가져가니까 길 뚫어 빨리 길 뚫어 아이 내 뒤에 저기 한명 있잖아 하하 어 공 여러가 여러개입니다 뭐 이렇게 많냐 이거 우와 어오어어어 공 가져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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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 아니 먹기가 쉽지가 않게나 스콘 가져와 왔던 길로 불편 드릴게요 이거 갈고리는 그냥 못 가나? 안돼 안돼 어 잠깐 여기 뭐 업그레이드 있네 아 저 업그레이드 어떻게 먹지 암호 업그레이드 네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 남았지 한참 돌아가야 돼 한참 밑으로 와 밑으로 와 야 이거 빨리 깨라 지팡이 이거 빨리 깨 아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죽으셨습니다 와 이씨 가지러 가는 길 장난 아니네 이거 아 공은 진짜 폭탄으로 그냥 어 폭탄으로 한번 밀어볼까 오 된다 됐어 됐어 빨리 그냥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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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문만 가죠 뛰어 일로 여기 여기 여기요 그냥 가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어 총있네 어 달아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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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아니다 거기 아닙니다 아 아니야 여기 보낼라고 잘 거기서 잘 받아야 돼 네 받아 집어넣어 오케이오케이 가자 문총이지? 하이파워 서버 머신더 아 빨리와 예 야 이거 너 혼자 가봐 아 이거 빠르게 어어 맞겨 한명 빨리 보내줘야 된다 빨리 밟어 아이씨 저 밑에 놈이 쏘고있네 이거 니가 처리했어야지 밑에 모비아나가 쏘고있잖아 내가 쏴줄테니까 나와봐 두사람이 눌러야 됐어 내가 할테니까 니가 준비해 예 초록색 니가 쏴줘 예예 종이가 예 쏴 됐다 쇠링이 글로 어 들어 못들어갑니까 아 들어가지긴 하는데 그리고 그냥 어 다 그냥와 다 그냥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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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넌 왜 그렇게 그냥와 어 네 저오고있네 생각줌해 생각줌 아 여기 레이저 오케이 나 천개 됐어요 드디어 레어를 나 천개 됐어 천개 이게 불집히면 다 빨리 밀어 빨리와 빨리 이 마법 음 피가없다 아냐 내려봐 일단 야 종이야 네 니가가서 앞에꺼 바로 밟어 아니 그걸 밟으라고 창에가서 꼬라박지말고 아냐아냐 노란색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오고 초록색에 가서 밟고있어 노란색은 여기 서있고 자 너 마법서 그리고 저거 두개까지 건너와 그리고 초록이 이동해 앞에껄로 잠시만요 시야가 어 여기 추고있습니다 아이 그걸 내비두고 아이씨 빨리 뛰어 그렇지 잘했어요 시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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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해 빨리 어 부활했는데 어디있지 어 여기서 태어나시면 우리 둘은 아니야 그냥 일로 가면 되는데 일로? 아 여유가 열렸네 아 여유가 열렸네 가자 가자 이거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조심해 조심해 바닥 조심해 바닥 잘 피해 바닥 잘 피해 바닥 보고 피해 어 이거 뭐 어쩌라고 어? 아이씨 아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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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 빨리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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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제한해 시간제한 와 이거 뭐야 이거 원에도 이런거 있었는데 구르기로 잘 피하면 돼 구르기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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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기로 잘 피해야돼 피해 브로기로 도대체 세기 아이씨 우 ц이 오쥬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부활 되니까 그 놈 자꾸 들이대 빨리 올라가야 된다 빨리 앉아줘 야 빨리와 빨리와 빨리 한 명만 빨리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됐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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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와 눈치껏 빨리 빨리와야지 됐어요 올라가자 이거 뭐야 다리냐? 아 엉덩이 사타구니 그럼 우리 이제 세 개 남았네 예 거의 다 깼었네 아 팔뚝 관절 별로 잘라갔을 것 같은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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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천원짜리 상자 있나 잘봐봐 빨리 여기 아까 상자 뭐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 아 천원이에요 여기 그거 천원이야? 네 나와봐 아 천원이네 과 깜 레어 아뮬렛 아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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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좋아 봤자 언커먼 와 빨리 우리도 옵션이 네 개나 있어요 피가 피가 자동재생 탄약 자동재생 탄약 자동재생 일로 한번 가보죠 여기 뭐 있나 탄약 탄약이 자동재생이라는데 왜 안 차 500원짜리 상자 없나? 여기 여기 나 안 찬다니까 언커먼 링 버그있나? 안 차 나가자 나가자 에 다 쓰면 차는건 아니 리제네레이션이니까 재생이야 재생 천천히 그 옆에 파워가 4X가 돼야 차나? 그럴 수도 있겠다 흠 야 저 지금 좀 느낌 안 좋아 너희들 화면 까맣지? 네 맞습니다 하 미친게 버그를 서버가 서버가 아니라 싱글은 이런 버그가 없는거 같은데 코업할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같아 인터넷좀 좋은거좀 쓰라고 요즘 기가인터넷이던데 기가 아이 다시 나가 한분씩 이것도 왜이래 어 됐다 어 됐다 나왔다 여기 바로 나와줘야되는데 어 뭐야 저기 열린거 같네요 어 저거도 천원짜리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자 일단 쉐리님 천원짜리 모으기 어디 어디가 열린거야 어느쪽이야 가봐야겠죠 아 여기여기 아닌가 이거 아닌데 거기 아니야 저기 또 탄약박스 어디 뭐 스위치 누르는 데 있나 한번 물어보죠 얘한테 아니 얘한테 물어보면 아 반대여 이거는 지금 그거 반납하란 얘기야 여기 들어가보자 그냥 이거 분명 이건 챌린지같은데 이건 챌린지같애 이거 챌린지네 하실거에요 여기 어떻게 넘어갈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하하하하하하 여기 그냥 아니 거기 못 건너가 어 되네 잠깐 내가 넘어갈게 야 노랭이 니가 점프해서 넘어가 거 밟어 아하 그걸 못 건너가냐 아냐아냐 내가 한명이 여기 남아있어야되 밟으면 이쪽이 없어졌지 꺼졌지 네 꺼지고 저희 저기도 꺼졌습니다 아 그리고 아닌데 아 저기 총 총먹는거 같은데 저기를 어떻게 가 점프해 아 아 이거 증개타죽지않은 아 증개타죽어 그래도 해보죠 노랑님 바르타 빨리 아 안돼 안돼 증개가 얼마나 뜨거운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갈구지로 못 배우나 아 안되네 야 쟤 점프 진짜 못한다 아 옆에 흑형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야 하나만 밟아봐 하나만 하나만요? 하나 밟아도 증개가 꺼지는 아 아니네 아 증개가 하나 밟을 때 하나 꺼지는거 같습니다 여기 밟으면은 저 아래꺼 꺼지고 여기 밟으면 위에꺼 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거 한 명만 남으면 되네요 가세요 그리고 여기 밟으면 이거 꺼지고 여기 밟으면 이거 꺼지고 그 두분이서 이제 하셔야 될거 같은데 여길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지 업그레이드 두개나 있는데 업그레이드 두개나 있는데 어? 어? 실드로 못 지나가나?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되잖아 자 이거 밟으면 이거 꺼지고 하하하하 어 나 넘어왔는데 왜 죽어 어렵습니다 이거 흑형만 넘어올 수 있습니다 흑형만 신체조건이 좋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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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뭐 안돼 안돼 사람을 폭발로 그 넉백 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? 꼼수? 한번 노란님 아니 하하하하 아니 왜 그 폭팔 때 쓰러질 때 그 넉백 무적 아닌가요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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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아 아 네 나가자 안먹어 안먹어 하하하하 물어봐 이쪽이라네요 어? 어? 잘가 어 여기 없구요 자 여기 없구 나 그럴 줄 알고 매달렸지 야 잠깐만 한명만 여기 있어봐 아 좋아 먹고 죽었냐? 먹었네요 때깔은 곱겠네 지금 여기다 여기 여기 밑에 여기다 여기 여기 밑에 아까 여기 아까 여기가 열린거네 천원짜리 이거 천원짜리 같은데? 네 오 천원짜리야 전 역시 오백원짜리로 잠깐만 이거 한명만 먼저 가봐 마루타 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거 같은데요 어 마법 써보세요 이거 마법 쓸때마다 변합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어 쉽네 어 뭐야 바르고 했어 팔 두개 오 근데 이제 여기서 탈출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뭐 그러겠지 오 팔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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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포즈를 취하는데 애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흮 러 어? 어디갔지? 쟤 잡아야 될거같은데 바닥바닥바닥바닥 아후 니가 중간중간 그거 마법 잘써줘 네네 이럴때 이렇게 무기랑 이거 바꾸고 아이씨 아 이게 냉기네 열기 어 냉기라서 차가워지거든 이거 계속 무기 먹으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어렵네 사라졌어 이제 또 다시 몸나오고 어어 문 문 문 어 왜 안나오지 이거 나오게 하는 조건이 있나본데 아니 한번 이렇게 한번 휘갈그는 것 같은데 어어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야 너 죽으면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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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어 다시 일로 다시 일로 다시 일로 다시 일로 빨리 빨리 아니 이거 어차피 죽는거 아니니까 어 됐어 나온다 나온다 죽음 아 쟿밥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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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하나 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다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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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버그걸리는 의미인데 와아아아 어 바주카 어 바주카 바주카 오오 바주카 들어왔어 오오 바주카 와 엄청 많이 쏘네 엄청 많이 쏴지네 가자 쉐리님만 조심히 쓰는걸로 한개 아 그 유탄발사기처럼 아 아까 그 챌린저 거기도 파워업된 유탄발사기인가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 있으니까 음 그러겠네 올라와 뭐해 빨발 가자 이게 세명이서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안그러면 힘들어 다시 돌아가야지 길 길 물어보자 조각 놔두고 와야되지 않을까요 어 위쪽이야 위쪽 리테이크니까 다시 갖다줘야돼 여기 탈타는 데 없나 어? 어? 얼어 있어서 안되네 이게 마지막 찾으러 가는 길이네 보겠어 어? 어? 근데 안되네 어디 하나 또 막힌게 있나본데 어? 내가 불러 녹여봐야지 아냐아냐 그냥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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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있네 밑에 네 여기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넣어놨더니만 야 밑으로 조금만 와봐 밑으로 조금만 와봐 밑으로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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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다고? 위에 있다고? 여기 천천히 죽으셔 왜이렇게 이거 슬로우 걸려가지고 어 비키십쇼 세개 기어가 네개네 반대편에 여기 밑에 있다 됐어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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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열렸다 열렸어요 어 느려 아니 어떻게 느려지면 구르는 것도 느려져 말이 돼 근데 느려지는게 그냥, 이번의 예를 얘는 대가리가 스피크스가 아니라 이거 무슨 개미앓기 대가리같이 생겼는데 약간 주댕이가 예 잡는 거 아닐까요? 혹시? 저렇게 멋 없지가 않은데 어, 왜요? 괜히, 빨리 와! 아주카 들고 있다가 사람 쏠까봐 한 명은 좀 머리좋은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? 야 여기 황아리가 생겼는데 저 먹고, 먹으면서 가면 냉기죠? 아니네요 일단 돌아다녀 보죠 밑으로 와, 밑으로 밑으로 아, 왜 다 드시면서 죽으십니까? 아, 여기 아, 여기 여기 이거 뭐지? 일로 일로 죽여 여기 버튼 누르면 되겠네 여기 탑 아니, 이거 뽀개, 뽀개, 뽀개 아, 한번만 누르면 되는구나 어, 됐다 가동됐어 여기가 지금 기계가 다 얼어있네 그래서 그래, 그래서 야, 비겨 같이 죽는 거야 어, 애가 그냥 쌓여버리 예술이네 빨리 일어나 가자 가자 음 얘가 터질때 꼭 주변에 불, 불에 풀면서 죽게 생겼네 역시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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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어 4배속 되니까 재생된다 그럼 목걸이가 이게 4배속 되니까 재생되네 그럼 거의 무적이네 오, 저거 먹고 가야돼 먹어, 아무나 먹어 됐어요, 가자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아 왜 네 눌러야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뭐지? 어? 이건 뭐지? 아냐 그거 밟고 있어봐 아 길 길 움직여줘 움직여줘 마법으로 움직여줘 움직여 돌려 그리고 너 이제 안 밟아도 돼 너 안 밟아도 돼 너 안 밟아도 된다고 네 뭐야 이상하게 넘어오냐 가자 밑에야 위에요 아냐 위로가면 죽어 위로가면 죽어 에 레이저 이거 저거 어 어 사라졌다 위에 계단있는데 올라오지마 몹처리하고 있잖아 몹처리 오 이제 폭탄이 필요없네요 어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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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죽으면 안돼 빨리 살아나십쇼 이거 빨리 레이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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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죽어여 어 어? 빨리 살아나 살아나 이거 빨리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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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면 되니까 아 이게